네 안녕하세요 갤럭시 S7 단말기로 속도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갤럭시 S7 단말기로 측정하였을 때 약속도가 341Mbps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이해서 갤럭시 S8 4.4 마이로 기술이 적용된 단말기 시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8 단말기 측정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속도가 지금 630Mbps를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갤럭시 S8 단말기 측정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속도가 지금 630Mbps를 붙들고 있습니다 총 635Mbps는 종료가 나왔는데요 네, 지금 그래서 갤럭시 S7 단말기에 비해 약 310m 정도 이렇게 속도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성형화를 앞두고 저희 SK텔러콤에서도 성형화의 800만의 DPS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8도 SK텔러콤, 홈젤도 SK텔러콤, 홈젤도의 명화를 하고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